이란과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있고 그동안 감염자가 없던 중남미의 브라질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려스럽긴 해도 아직 세계적 대유행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약국 안이 붐비지만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9명, 확진자는 모두 1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치사율이 약 13%로 전 세계 평균인 3%를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4살 여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 수가 400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중남미에서도 브라질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 상태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중국의 지역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탈리아와 이란 한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어 깊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여전히 통제될 수 있으며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쓰는 것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불합리한 공포와 낙인을 증폭해 각국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안서현입니다. SBS 안서현입니다.